굉장히 옳게닉, 옳게닉 하죠. 미백 주름 개선. 장벽 방어에 탁월한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90%나 함유되어 있어요. 그래서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 저의 피부에 생계를 불어넣어줘. 이 아이 스포일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. 한 번 쭉. 다음은 손에. 제형을 보면 흐르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묽어 보이잖아요. 하지만 바르면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워요. 이 앰플이 피부 보호막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줘서요. 영양 성분이 제 피부에 아주 가득 채워진 그런 기분이에요. 더 달라야겠어요. 이 팔자주름이 있는데 눈 밑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아, 벌써 피부에 광채가 난 것 같아요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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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의 손에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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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 바보 촬영 준비 완료 이따 봐요